우리는 배성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만든 건데요? 누가 만들었지? 침착맨인가? 여러분 우베시살이 티셔츠에 적혀있으면 입으실 겁니까? 뭔지 모르잖아 아 사람들이? 우리끼리 알지 뭐 걸레행이라는데? 걸레짝이란 말은 오랫동안 들어갔어 아 그래요? 옛날부터 우리가 티셔츠를 많이 만들어서 걸레로 써도 좋은 재질로 한번 흡수 좀 잘되는 걸로 걸레라고 쓸까? 걸레로 쏘려면 설마 걸레로 안쓰겠지? 입고 해외 랜드마크 앞에서 인증샷 가능하시던데 해외 랜드마크 그럼 한글을 한글이 다 알려라? 근데 그 뜻이면 한글이 더 재밌는데 그니까 아니면 BTU 이렇게? 빛구 유니버스는 좀 안쓰지 않냐 잘? BT 아 왜 갑자기 이게 아니 요즘 옷 정리를 하는데 굿즈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씨 버릴 수 없고 사이즈도 겁나 제각각이야 아이씨 작을 때 입은 것도 있고 클 때 입은 것도 있고 오늘 살 빠져 보이신다는데요? 음 그럴 가능성도 1kg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아 진짜? 그냥 제 옆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착시효과 이 다음엔 또 지혜씨와 예은씨가 오시기 때문에 응 회식 재밌었냐구요? 어 아니요 뭐 딱히 그렇게 재밌질 않았습니다 왜 더 작아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영입 이번 리듀 최고의 영입 김주현입니다 왜 쳐? 왜 쳐? 그냥 나머지가 다 쳐야 돼 아 그나마 제가 조용히 있어서 응? 재밌을 때 재밌게 하고 응 제 눈치도 조금 보고 아 그쵸 많이 먹고 다른 애들은 다들 지정신이 아닌 것 근데 저 많이 안 드시더라구요 내가? 응 술은 많이 드시고 술은 많이 술은 많이 먹였지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뵙겼어, 사람들이. 왕따 시키는 것처럼. 근데 거의 그러긴 했어. 아, 파도타기. 맞아, 파도타기 혼자 세 번 타시고. 그걸 지혜은이 써있지. 오, 펜으로 가려지네. 오, 진짜 완벽하게 그려지는데. 손글라스 같아요. 기생충이 필요하구나. 선글라스 요 얇기로. 비싸게 돈 주고 써서 사면 좀 아쉽게 안 가고. 요렇게로 하면 되겠는데. 배복합이라고. 더 얇아도 되겠다. 새벽에 준 게 잘 봤다고. 여러분, 중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중개 제작하는 카타르 중개 방송사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지였으면 그냥 중개차 쳐들어가가지고 콩알탄 던지고 싶었더라고요. 콩알탄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일을 너무 못해. 일을 안 해, 막. 중개를 해본 적이 없나봐. 바로 얼마 전까지 해도 아시안컵 그 방송 제작은 정말 퀄리티가 좋았는데 같은 곳에서. 비교돼서 더 그렇구나. 너무 와이드하게 잡고. 그러니까 나이키까지 환장의 조합. 나이키 등번호가 까매가지고 안 보이니까. 지만 잘라. 눈도 콩알타요.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커트 넘기는 거 보셨습니까? 커트 서사 하나도 안 먹고. 스토리라인 하나도 안 맞는. 땡금 커트.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탕후루에 이어 디저트계에 떠오르는 샛별, 과일젤리 라바삭을 아시나요?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 빨간 맛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탕후루 이어 디저트계에 떠오르는 샛별, 과일젤리 라바삭을 아시나요? 였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라바삭을 검색하면 게시물 수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요. 라바삭이라는 게 뭔가 하면 뜻은 과일가죽이라는 페르시아어로 일종의 과일젤리 같은 음식, 해외 숏폼 먹방 소재로 등장하면서 요즘 탕후루 다음 타자로 뜨고 있습니다. 비주얼이 약간 육포 같은데 한입 베어물면 새빨간 즙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피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도 맛이 과일 맛이 나기 때문에 맛있대요. 과일을 냄비에 넣고 조리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겠고 탕후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다가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아직 많이 드시나요? 저는 아직 한입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안 먹고 지나갔잖아요? 이것도 안 먹고 지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지 드세요라고 하시면 이때 비주얼이 약간 비슷하네요. 자 오늘은 먹는 거 좋아하는 두 사람이 먹는 얘기를 실컷 하는 시간 월간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일주어터씨와 저 우리 둘의 의견이 잘 맞을지 아니면 대립각을 치열하게 세울지 먹장들의 음식 토론이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신 분 광고 듣고 오신 분 아니 아이디가 배성재 돼지가 되는 거에요? 많아 아 진짜요? 근데 그거 아시죠? 진짜 돼지한테 돼지라고 잘 못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많이 안 들어봤다고? 좀 애매하시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얘들은 그게 돼 아 그래요? 그거 하는 애들이요 아 진짜? 돼지 때문에 힘드네 유지현도 돼지라고 올려주셨네 아이디가 내 꿈 여긴 하는 분 대성재 매니저 뭘 봐 돼지들아? 야 너 나와 오잉크 오잉크? 아 웃기네 돼지 텃대 이제 벌써? 투픽쇼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들도 돼지야 돼지 많을 거야 댁댕이들도 계시고 하나 둘 셋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릇 오랫동안 시작하겠습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보면 군침이 돈다 맞잘할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두뚠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을 함께할 분입니다. 베텐 회식 이후에 제 마음속 2기 최고의 멤버로 등극했습니다. 일주어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의 오른팔 90키로 일주어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키로수도 맘에 들고. 적당한가요? 근수도 적당해요. 감사합니다. 김풍의 왼팔, 배성재의 오른팔. 7거랑 좀 잘 맞나 봐요. 7, 8이랑. 죄송합니다. 최악의 세대. 지난주 베텐 회식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생각보다 일주어터 씨가 완전 인싸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수줍음도 타시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소곳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거기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더라고요. 똘똘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눈 돌아가는 사람들이 좀 보이니까 일주어터 씨가 딱 역시 프로방송인의 타고난 희극인의 본능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 섞였다간 위험하다.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자. 딱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좀 드시고. 근데 이제 가만두진 않으니까 결국 이제 일주어터 씨도 많이 재밌게 노셨는데 제가 꼽는 2기 최고의 멤버. 웃길 때 웃기고. 이제는 좀 텐션이 과하다 싶으면 또 약간은 조용히 계시고. 그래서 2기 유일의 정상인. 센스 만점. 근데 어쨌든 그중에서잖아요. 그래서 썩 기쁘진 않습니다. 자, 일주어터 씨의 MBTI가 ISFJ예요. 네. 2기의 이 멤버들 텐션에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는 뭔가 그냥 얘가 아니라 앞에 돌라를 좀 붙였어야 됐어요. 그렇죠. 누가 제일 좀 이상한 사람이든. 아, 여러분 생각보다 예은 씨가. 지혜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 원래 별칭이 대가리꽃밭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사람이 방송하다 보면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은 씨가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생활연기를. 생활연기를 그것도 이만큼만 보여줬어요. 아, 연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SNS. 편하시겠어요. 대가리꽃밭이란 말에서 꽃밭이란 말은 포장이었다. 아,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였습니다. 다른 걸 넣어도 된다. 순화시켜서 쓴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꽃밭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꽃밭이라고 해야 되나. 이랬는데 그것이 바로 순화버전. 순한맛 버전이었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힌 안주 선택. 디지털 메뉴판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맞아요. 안주를 계속 시켜주고. 네, 네, 네. 선곡도 계속해 주고. 아, 센스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거기에 또 애주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이 빌 때마다 제 손가락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주문을 하는데 모두가 이상하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일조터라면 최상의 메뉴 조합을 꺼낼 거야. 그러니까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다 맛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렇죠. 네,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실 거기 있는 걸 많이 시키면 일단 모두들 흡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기본이라서. 일단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면 다 시켜. 이게 이제 저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일조터님은 이제 어디서 뭔가 술이 비는 것 같다. 워터가 비는 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안주가 비는 것 같다. 뭐 이러면 바로바로 그거를 주문을 나와준 센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동생들도. 네, 네. 언니. 시켜. 알겠습니다. 지연 언니. 언니라고 불러줘서 감사했어요. 모임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골대녀팀 회식도 자주 하시나요? 스밍파. 어제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네. 뭐 드세요? 보통 모이면. 저희는 거의 고기를 위주로 먹고요. 아무래도. 지금 히밥 씨가 들어오고 나서 준우승 상금이 다 떨어졌어요. 회식만 해서 그 500만 원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비를 좀 모아야 할 판입니다. 히밥은 자기 거 자기가 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매번 그러진 않더라고요. 우리 희재가. 히밥이 뭐 경기력 존재감이 대단하긴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빼놓을 수도 없고. 이거 상도덕이 좀 없는 느낌인데. 어디 회식이 좀 더 힘든가요? 베테넷 회식이랑 스밍파 회식. 만약에 같은 날 두 개 회식이 잡혔다. 그럼 저는 스밍파 회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이라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포장 감사합니다. 스밍파 회식은 근데 뭐하고 놀아요? 놀 때. 축구 얘기하고. 고기 먹고 축구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은용 감독님이 노래방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은용 감독님의 그루브가. 그루브가 있어요? 장난 아니세요. 애창곡이 뭐예요? 기억도 안 나는 가수분인데. 누구도. 옛날 가수? 네. 분위기가 안 맞추세요. 그냥 자기 부르고 싶은 발라드 부르시는데. 약간 그 외적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그 7080 라이브 카페 느낌. 근데 저에게 또 좋다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이야 감독님이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재밌어요. 노래 되게 잘 부르세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목청도 좋으시고. 노래 부를 때 중간에 끄면 을룡타 날아오겠죠. 아 그러죠. 그래서 꺼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꺼보고 싶네요. 자 정영국 씨가 그날 안 왔는데 무서운 선배. 네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었습니까? 뭐 딱히 보고 싶진 않았는데 좀 궁금하네요. 정영국 선배가 계시면 어떤 분위기일지. 거기에 섞이실지 아니면 옆에서 짜증내실지. 정영국 씨가 오게 되면 보통 정영국 씨 가게로 저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빙만 시킵니다. 그럼 회식 아니야. 일 안 일. 이쪽 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희극인들이 계속 서빙을 하게 되지? 그 근성이 남아있어요. 메인 작가가 계속 부려먹어요. 오빠 뭘. 거기는 누르는 것도 아니고 갖다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육성으로. 자 2409님. 일조터님. 땡스타에 자주 야구 관련 스토리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다이어트는 재도전할 계획이신가요? 이번 난이도는 괜찮을까요? 제가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구 찐팬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새 자이언츠가 7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꼴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롯데 다이어트를 하면 다음 날은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원주에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었다. 지금 병원에 있었을 텐데. 라마단. 네. 저리다. 그렇죠. 롯마단. 무기웃지만 또 그렇게 될 뻔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좀 각을 보고 있긴 합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그래요? 이거 요즘 뭐 한화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한화 팬들이 신났던데. 맞아요. 신나셨다가 아마 다시 조금 돌아오셨을 거예요. 돌아가고 있죠. 네. 우리 야구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한화 팬들 한 프로그램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업그레이드 버전 다이어트를 또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텐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이고요.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한 주제가 있으시면 베테논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저희가 선물은 갈비 식사 이용권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고의 박유리 월드컵. 뭔가 힘차게 말했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좋아. 여기 느낌표가 3개나 붙여주셔가지고. 그 어떤 아나운서 여자 후배들보다 더 내 후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나운서 후배로. 감사합니다. 아나콘다 이적할 생각 없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너무 못하는데. 저희 후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치느님 치킨은 제외했고요.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 최고의 박유리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후보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박유리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닭볶음탕 후보 2번 닭갈비 후보 3번 정기구이 통닭 후보 4번 닭발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삼계탕 후보 6번 찜닭 후보 7번 닭 한 마리 칼국수 후보 8번 닭강정 여자 장군 같은 엄근진 발표 감사합니다. 소 돼지 닭 혹은 양 오리 여기까지 넣는다면 고기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돼지를 제일 좋아하세요? 오빠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돼지를 좋아해요. 진짜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소고기가 좀 비싸긴 한데 비싸더라도 저는 왠지 소고기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해지는 모먼트가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또 혈관에서도 돼지가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돼지가 좀 더 이롭다. 혈관 건강이. 닭고기는 워낙 많이 먹는 느낌이니까 이것저것.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선호하기보다는 닭은 그냥 주식이다. 닭은 밥이다. 정확합니다. 소랑 돼지는 뭔가 구워먹어서 특별한 날 먹는 느낌인데 닭은 뭐 항상 옆에 있는 거죠. 닭은 밥 대신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양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하게 안 먹는데 별미 느낌인데 그게 이제 4, 5위를 다투잖아요. 보통. 양이랑 오리가. 뭐를 4위로 두고 싶으세요? 저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아, 양고기. 어떻게 이제 뭐 쭉 구워서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꼬치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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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면. 아, 그렇지. 하고 찔 안에 딱 찍어서 먹어야죠. 아, 그렇죠. 그리고 옆에 옥수수 국수도 같이. 그렇죠. 아, 그게 집에 하나 넣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최고의 발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구워서 먹었었는데. 네. 나오고 나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꼭 양만 거기다 구우라는 법이 없잖아요. 뭐든 구울 수 있는 거예요. 아, 거기 막 통마늘 주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마늘도 구워먹으면 맛있어요. 자, 혹시 후부근에 없는데 좋아하는 닭 메뉴가 있나요? 저는 사실 옛날 통닭을 시켜 먹으면 닭똥집 튀김도 같이 시켜 먹거든요. 아, 아하. 그 닭똥집 튀김을 진짜 좋아합니다. 아, 기가 막히죠. 네. 이거를 메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시키면 또 그 느낌은 아니에요. 배부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왜 안 포함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깐풍기. 깐풍기? 네, 저는 깐풍기를 거의 뭐 닭요리 중에 최상급으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닭강정이랑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보세요? 닭강정이 좀 더 달죠. 닭강정이 좀 달고 깐풍기는 조금 더 매콤한 쪽에 가깝고. 그리고 뭔가 그 글레이즈드 그런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이죠? 번쩍번쩍한 느낌? 아, 좀 더 고급 요리다. 아니, 번쩍번쩍한 느낌이 덜하다. 아, 덜하다. 네, 깐풍기가. 아, 뭔가 물녁이 좀 덜 들어간 느낌이다. 그렇죠, 그렇죠. 글레이즈드. 슬슬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닭요리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자, 후보 1번. 네, 후보 1번 닭볶음탕입니다. 조각낸 닭고기를 매콤한 양념과 물을 넣고 끓인 음식으로 부재료로 감자, 양파, 당근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밥 반찬이면서 어떤 주종과도 잘 어울리는 안주. 볶음탕 안에 감자를 넣거나 대신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별미입니다. 자작한 국물과 감자를 밥에 비벼 먹으면 밥 두둑입니다. 감자가 진짜 포슬포슬하거든요. 자, 반대 의견입니다. 닭볶음탕은 양념 맛이 중요한데 매운 양념이 골고루 뵐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괴로워요. 이거 사실상 찬성 의견 아닌가요? 그러네. 맛있어 보이는데. 기다리기가 괴로워요잖아요. 이걸 반대한다? 이걸 반대로 넣었다? 그러네.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손질할 게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닭볶음탕은 본연인 닭맛을 느끼기엔 부족해요. 감자나 고구마, 떡 같은 부재료가 더 맛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닭맛을 느끼는다? 이 입맛이 딱 침착맨 입맛이거든요. 침착맨이랑 같이 이런 걸 먹으라고 하면 되게 열받는 게 꼭 같이 나온 것들 중에 메인을 계속 약간 하대하고 주변부에 있는 구황작물이랄지 은근히 공짜로 퍼올 수 있는 것들, 리필 가능한 것들, 그런 것 맛집이란 식으로 열받게 합니다. 어쩐지 좀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오리백숙 이런 거 먹으러 갔었는데 오리보다 여기는 감자승이에요. 이런 식으로 누가 결승전하지? 거기서 식탁 위에 있는 건 월드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닭은 다 혼자 드셨겠네요? 닭이랑 오리 다 먹고 먹는데 먹을 때 맛없게 먹는 그 표정이거든요. 감자가 승이에요. 먹긴 먹는구나. 그렇죠. 부재료. 그런데 이제 부재료가 맛있겠죠, 닭볶음탕은. 기가 막히죠. 진짜 여기 밥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자가. 이건 진짜 찐입니다. 감자 이렇게 비벼서. 고구마를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두 개 다 넣어야죠, 사실은. 그 방법이 있었네요. 고구마는 뭔가 디저트나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먹고 감자는 정말 밥이랑 먹어야 된다. 감자 진짜 맛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고구마를 여기다 넣는 건 좀 이렇게 달아져서.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닭볶음탕도 약간 단맛이 많이 나요. 워낙 맵게 나오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2번, 닭갈비입니다. 닭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양배추, 깻잎, 파 등 여러 채소와 함께 매콤하게 볶는 음식인데요. 찬성 의견으로는 숯불 닭갈비, 철판 닭갈비 다양하게 골라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닭갈비 볶음밥에 김가루 뿌려 먹으면 완전 한국인 정식. 닭갈비 볶음밥보다 맛있는 볶음밥이 있나요? 닭갈비는 춘천 대표 음식이죠.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당연히 우승해야 합니다. 이분은 지역샘을 좀 드시네요. 갑자기 춘천분이. 춘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도 워낙 많이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반대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닭갈비 안에 양배추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닭의 맛을 느끼기에 부족합니다. 닭갈비 첫 판에 손대이면 끝장입니다. 위험한 음식입니다. 이분은 이제 뭔가 경험이 있으신다 보다. 뭐 불이라도 쬐나요? 뭐 하다가 손대이면 끝장이다. 다른 데는 내어도 되냐고 할 수 있고요. 치즈 토핑 추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닭맛을 안 느끼겠다는 거 아닌가요? 오늘 반대 의견들이 대체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반대 의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사실상 찬성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철사장이라도 하셨나. 왜 여기 닭갈비 철판에다가 손을 댔을까요? 그런데 이제 널찍하니까 먹었다다가 손이 닿을 수 있어요. 대회 확률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닭볶음탕 먹다가 입천장 댄다는 거랑 똑같고. 그런 식이면 지금 여기서도 뭘 다칠 수는 있어. 그렇죠. 맞죠? 베테나다가도 살이 찌거든요. 큰 상처네요. 제가 닭인 줄 아나 바라보고 싶으니 있고. 이거 먹방할 때 부상도 걱정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후보. 후보 3번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구운 치킨의 일종으로 전기열로만 구운 닭요리입니다. 옛날 통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찬성의견. 치킨이 없는 자리라면 당연히 전기구이 통닭이 왕 아닌가요? 추억으로 기억하는 맛. 겨자소스에 찍어먹은 추억 있으시죠? 담백해서 1인 1닭해도 부담 없는 양이에요. 다른 것들은 양념, 조미료, 부재료가 크게 역할을 하는데 전기구이 통닭은 불, 원심력만 있으면 돼요. 한 번에 수십 마리 대용량 제조도 가능합니다. 이건 공급자의 마음에서 쓴 건가요? 전기구이 통닭 파시는 분인가요? 오늘 저희 아파트 입구에 이거 돌아가고 있던데. 그분 아니에요? 원심력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재밌다. 통닭은 불과 원심력은 있어요. 원시 시세에도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럼 유서 깊은 음식이네요.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에 바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전기구이 통닭의 반대 의견입니다. 담백한 음식은 무조건 슴슴하다고 호불호가 갈립니다. 기름기가 너무 쪽 빠진 느낌이에요. 전 치킨을 튀김에 바삭하고 기름진 맛으로 먹는 사람인데 사실 식으면 너무 딱딱하고 퍽퍽해서 맛이 없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네요. 식을 때까지 일단 놔두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입이 짧은 분. 그렇죠? 맞네요. 입이 짧아요. 이거는 입은 잘못이네요. 물론 주문할 때 힘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많이 먹을까 봐. 내가 세 마리 먹을 것 같은데 이래서 딱 세 마리 시켜놓고 한 반 마리 남기고. 그런 경우는 있죠. 이거 식었을 때 어떻게 살리죠? 그냥 레인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구이 통닭은 뭔가 구워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후라이팬에. 아, 후라이팬에. 전자인치보단. 역시 다 모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식은 적이 없습니다. 전기구이 통닭은 너무 작아요. 식기 전에 돌아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저희는. 어딜 떠나. 그러면 다음은요. 네, 후보 4번 닭발입니다. 닭의 발을 맵게 양념해서 먹는 요리로 대표적인 술안주입니다. 찬성 의견. 화날 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음식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닭발의 소주 조합은 절대 못 이기죠. 닭발 먹다가 갑자기 외로워지면 닭발과 손깍지도 끌 수 있어서 외로움도 날려버린답니다. 웃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제일 외로우신 여쭤보려고 했는데 찬성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죠. 그걸로 코도파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무 호불호 메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반대의견입니다. 맵찌리들은 절대 못 먹는 음식입니다. 맵단계 조절도 잘 안 돼서 성재형 같은 맵찌리에게는 최악의 음식이에요. 뼈 닭발은 내가 뼈를 먹는 건지 살을 먹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번거롭습니다. 으, 징그러워. 하시네요. 마지막 거가 사실 호불호의 대표적인 이유죠. 맞아요. 으, 징그러워. 물결이 두 개씩 있어요. 강렬하네요. 네, 많이 징그러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무뼈 닭발 좋아하세요? 아니면 유뼈 닭발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무뼈 닭발을 좋아하죠. 가성비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데 갑각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살 수율이 좀 떨어진다. 같은 의미로 닭발은 좀. 시간의 가성비. 네, 네.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흡입 가성비. 자, A조 닭볶음탕, 닭갈비, 전기구이 통닭, 그리고 닭발. 이렇게 네 가지 닭요리가 왔습니다. 하, 진짜 일단 군침이 싹 도는 메뉴들만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A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전체적으로? 네, B조가 찐이거든요. B조가 죽음의 조예요? B조가 죽음의 조예요. A조는 좀 쉽게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하나 최우선적으로 제거한다면? 저는 닭발을 제거하겠습니다. 닭발, 왜? 많이 안 드세요? 아니, 가성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닭발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닭발을 시키면 같이 주는 계란찜과 주먹밥을 좋아하는 건지. 아,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보통 주먹밥이 더 맛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닭발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 나는 그 옆에 있는 김가루 가득 묻힌 참치마유 주먹밥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뉴라는 메뉴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 닭발이라는 거는 이제 닭발 세트라고 팔아야 돼요. 우리가 햄버거도 이제 세트로 먹지 않습니까? 닭발도 세트입니다. 술, 소주랑 주먹밥이랑 계란, 계란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묶어서 팔아야지. 그러고 보니 그러네. 닭발만 파는 데가 없네요. 누가 닭발만 이렇게 사다가 닭발만 쌓아놓고 먹겠습니까? 너무 맵기도 하고 이거는 안주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식사 느낌이 아니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햄버거 세트는 햄버거가 누가 봐도 본체의 느낌인데 물론 감티를 선호한 분이 있죠. 그런데 닭발은 은근히 본체가 사실 소주 먹는 자리인가? 이거 사실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술 드실 때 닭발만 시켜서 드시는 분 없잖아요. 닭발은 뭔가 제2의 메뉴, 사이드 메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바로 닭발 저격? 네네. 으, 징그러워. 닭발 먹다가 손깍지 낀다는 분은 진짜 닭발 완전 사랑하는 분인데 죄송하네, 조금. 외로움을 달래주셨는데. 효자 손으로 쓰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올려야 된다. 1위는 뭐라고 보세요, A조에서? A조에서 1위는 닭볶음탕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 닭볶음탕이다. 이유는? 사실 닭볶음탕은 뭐든지 잘 어울린다. 저는 사실 닭볶음탕에 라면 사리 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 좋죠. 이 라면 사리까지 이렇게 흡수하는 거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면 사리에 어울리는 찌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찌개들을 보시면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음식, 대표 음식들이에요. 김치찌개, 감자탕, 부대찌개 이런 거 다 라면 사리에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닭볶음탕도 말이 안 나오네. 라면 사이가 잘 어울린다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위는 닭갈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요? 닭갈비 아까 춘천분이 오셨는데. 춘천분이세요, 혹시? 아니, 아니. 춘천에 중계를 갈 때마다 현지의 닭갈비집에서 먹으면 전국적으로 퍼져 있긴 하지만 또 확실히 다른 느낌은 들고. 맞아요. 그 할머니들이 이제 썰어주는 닭갈비 있거든요. 뭔가 춘천에서 먹는 닭갈비는 좀 더 큼직큼직한 것 같아요. 네. 알이 커요. 어, 맞죠? 그리고 닭갈비도 사실 막국수라든가 다른 세트들이 훌륭하게 있긴 하지만 세트 없이도 자력 생존 가능하다. 그렇죠. 그건 맞죠. 그리고 뭔가 밀키트 이런 것도 잘 나와서 닭갈비가. 손쉽게 캠핑 가시면 또 재밌게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은근히 이제 나들이용 메뉴도 돼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친근한 메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이제 뭔가 춘천 가서 닭갈비를 먹을까? 거리도 맛만 하고.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네? 해설위원에게? 박문성 해설위원에게? 아, 네네. 춘천 갈 때마다. 그렇죠. 춘천의 중계 같이 갈 때마다. 아니, 근데 진짜 춘천은 좀 드라이브 갈 만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는데 뭔가 닭갈비는 음... 그러면 만약에 일조터님이 지금 닭갈비와 전기부위통닭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뭘... 아, 이 두 개 중에는 닭갈비죠. 아, 그래요? 네. 전기부위통닭을 그럼 떨어뜨리시죠. 전기부위통닭은... 그럼 두 개 올라가는구나. 좀 아쉽네요, 근데. 전기부위통닭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데. 아, 진짜요? 옛날 추억맛 이런 거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추억이. 저는... 이 시대가 아니니까. 여기서 옛날 통닭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 통닭은 무조건 튀긴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옛날 통닭은 튀긴 거죠. 저는 그래서 튀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니, 퍽퍽한 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진짜요? 퍽퍽퍽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전기구이 요리법으로 해놓으면 퍽퍽하다기보다 퍽퍽 쌀 쪽으로 이제 딱 뜯을 때 기름이 쓱 이렇게 배어드는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소스를 여러 가지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때 죄책감이 1도 없어요. 이거 한 5마리 먹어도 상관없겠는데? 이거랑 닭가슴살이랑 뭐가 달라? 이게 있어요. 오, 나름 설득되네요? 이건 먹는 데 운동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몸 관리를 위해서 먹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 그것도 맞네. 그러네요. 또 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맛이긴 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삼파전입니다. 닭볶음탕. 닭볶음탕 거기 가보셨어요? U자로 시작하는. 가봤죠. 가양역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그럼요. 거기 리모델링을 싹 해서. 그렇죠. 네. 거기 맛있죠.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거기 맛있어요. 닭볶음탕 갈까요? 거기 생각하셨어요? 그 맛이. 거기는 상당히 매콤해요. 아니, 뭔가 닭볶음탕은 좀 뭔가 우리네 어머님, 우리네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음식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면 사례가 어울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집이 원래 약간 산자락 안 아니고 뭐랄까 언덕 빠지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 집에 완전. 서울 시내인데 뭔가 시골집에서 먹는 느낌을 줬거든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여행 가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닭볶음탕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약간 시골 감성을 조금 느낍니다. 맞아요. 그래서 닭볶음탕 먹으러 갈 때 그 기분 좋은 소리 있어요. 주차장 들어갈 때. 비포장 도로 들어가는 소리? 타이어가 비포장 도로 들어가는 소리. 차차차차차 하면서 주차할 때. 아, 그렇죠. 항상 자리 있고. 항상 자리 있고. 딱 뒤로 대고. 딱 그 차 문 열 때 띵 하는 그 느낌. 거기는 주차 라인도 밧줄 같은 거라고. 맞아요. 아, 그런 감성이 있죠. 그런 감성이 있어요. 아, 맞네. 돌밟히는 소리. 이런 거 듣고 다 이제 가면은 항상 어, 방으로 들어가시오. 안쪽 시원한. 그것부터가 이미 군침이 돌죠. 소리부터가. 가든 감성 맞아요. 아, 가든 감성. 가든 감성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돌 소리가 안 나요. 너무 삐까뻔쩍해졌어요. 사실 그 맛을 반가웠는데. 그럼 닭볶음탕, 닭갈비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닭볶음탕과 전기구이 통닭 어떠세요? 뭔가 닭갈비는 저는 살짝 뭔가 데이트 메뉴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데이트 메뉴다? 뭔가 좀 젊은 감성의 뭔가 그런 좀. 그렇지 않죠. 닭갈비는 이제 제가 오히려 90년대 말 학번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활 할 때 많이 먹었는데. 대학교 앞에서. 그냥 약간 저렴한데 그래도 꽤 뭔가 포식하는 느낌으로. 고기 먹는 느낌으로. 그런데 학생 때 뭔가 좀 고기 많이 먹고 싶으면 닭갈비 먹은 것 같긴 해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구이 통닭 포기하셔도 괜찮겠어요? 아까 그 찢는 느낌이 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진짜 좋아해 보셔서.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땡갈비 볶음밥에 감자살이 맞아. 거기 땡갈비에서 볶음밥만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저렴했어요. 학생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고기를 제대로 먹는 것보다는 사리 쪽으로. 돈 없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군요. 전기구이 통닭 약점은 뭘까요? 이제 저처럼 퍽퍽살을 안 좋아하시면. 퍽퍽살을? 다리도 있잖아요. 통닭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전기구이 통닭 다리는 너무 쪼꼼해요. 그런데 옛날 통닭 트팅인 거 시키면 이렇게 넓적다리로 뜯겨지잖아요. 그건 뭔가 커 보이는데. 전기구이 통닭은 다리에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 기름이 쪽 빠지면서 다리가 너무 쪼꼼해. 다리를 뜯을 때 차이가 있다. 맞아요. 육질이 달라지나? 모르겠어요. 좀 너무 쪼꼼한 느낌이에요. 저는. 전기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맞죠 여러분? 어차피 통째로 먹을 건데. 그럼 A조 1위된 닭볶음탕? 저는 그렇습니다. 2위는 일단 닭갈비냐 전기구이 통닭이냐 했을 때. 2위는 오라버니와 고르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딱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역시 잘 맞네요. 닭갈비 갈까요? 닭갈비 알겠습니다. 또 닭갈비도 옛날 향수의 맛이 있으니까. 닭볶음탕 닭갈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비조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와 비조가 진짜 힘들지 않아요? 다 맛있는데? 아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 진짜 좋아하는데 단맛을. 단맛도 좋아하지. 근데 왜 아까 거의 안 좋아하시는 척이었어요? 죄책감이 느껴져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1주어 터시와 최고의 닭요리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조에서는 닭볶음탕과 닭갈비가 4강에 진출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B조 대결입니다. 네 후보 5번 삼계탕입니다. 닭 속에 인삼, 대추, 첩살 등을 넣고 푹 고아 만든 요리로 대표 보양식입니다. 찬성 의견. 딱 한 그릇으로 몸보신도 하고 인삼주 곁들이면 기력 보충에 최고 조합. 삼계탕은 글로벌 음식입니다. 일본 무라카미 류 작가는 소설에서 삼계탕이 한국 최고의 요리라고 칭찬했고 중국 영화감독 장이 모으는 삼계탕을 장이 모으는 삼계탕을 진생 치킨 수프라고 부르며 한국에 올 때마다 찾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아는 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죄송해요. 처음 들어봐서 이분을. 장이 모 감독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이 모 감독을 장이 모으라고 그냥 원래 표기대로 하신 거 보니까 마음에 드네요. 진짜 교육자신가 봐요. 윙리코건. 건강한데 맛있는 음식 찾기 어렵거든요. 삼계탕 압승이라고 해주셨고요. 반대의견으로는요. 삼계탕은 특정 시즌에 먹는 특식의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연령대가 좀 있어야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제 조카는 인삼이나 대추를 싫어해서 아예 안 먹더라고요. 인삼 대추 빼서 드시면 되는데. 삼계탕의 한 그릇이 약 800 칼로리입니다. 성재형은 자제해야 할 음식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 다 거의 1000 칼로리 끓이죠. 그러니까요. 삼계탕. 800 칼로리밖에 안 해요? 생각보다. 삼계탕만 800이겠죠. 삼계탕 먹을 때 같이 먹는 것들은 추가가 되니까. 삼계탕 드실 때 뭐 같이 드세요? 김치 아니에요? 술 드시는 거? 아니 삼계탕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보통 누구랑 삼계탕을 먹으면 제가 먹는 모습이나 속도 이런 게 죽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다리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주는 결론이 항상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계시는구나. 그럼요. 그런데 삼계탕이 진짜 기력 보충이랑 건강한 음식 같긴 해요. 먹을 때. 왜 그러지? 꽉 차고 뜨끈하고. 그러니까. 이 뜨끈한 게 뭔가 몸에서 좋은가 봐요. 옆에다가 오이 같은 거를 생 오이를 잔뜩 쌓아놓고 오이를 계속 추가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왜요? 그 시원한 오이랑 잘 어울려요. 아 진짜요? 시원한 오이랑 그 오이고추도 있어요. 안 매운 고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 싹 쌓아놓고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꿀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다 보면 은근 짜기 때문에 삼계탕 먹다가 물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은근 물 맛이 좀 없어요. 그런데 오이랑 오이고추를 이만큼 쌓아놓고 먹으면 잘 어울립니다. 추천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6번 찜닭입니다. 조각낸 닭고기에 감자, 마늘, 대파, 당면 등을 함께 넣고 간장, 고추장 등으로 맛을 내서 졸인 음식입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찜닭은 맵찔이도 먹을 수 있고요. 소시지, 떡, 당면 등 부재료도 다양해요. 보관이 쉬워서 전자레인지 데우기만 하면 전날 먹었던 맛 그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달짝지근한 당면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맵기 조절이 가능한 게 닭볶음탕보다 2점입니다. 반대의견은요. 간장 맛이 너무 달고 짭니다. 당면 먹다 보면 배불러서 닭을 못 먹어요. 국물에 불어 터지면 당면이 처치곤란입니다. 찜닭은 만들어 먹기도 번거로워요. 당면 불리고 닭 헹구고 끓이고 양념하고 익히고 라고 하셨네요.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다들 부지런하시다. 그러니까요. 주문하면 끝인데. 처치곤란이다. 금방 와요. 30분 안에 바로 오는데. 찜닭 드시면 순살로 드세요 뼈로 드세요? 순살이요. 저도요.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집어먹을 때 순살인지 뼈인지 탐별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 정도도 귀찮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찜닭 같은 건 포크로도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좋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죠 사실. 아 찜닭 기가 막히죠. 찜닭 드실 때 누룽지 드십니까? 아 같이 먹어야죠. 거기 그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하게도 특정 브랜드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왜 다 안 따라하지? 그러니까요. 뭐 특허 있나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하네요. 왜요?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주문할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해야 돼요. 주변에 굉장히 평점이 높은 찜닭집이 생겨서 어 한번 시켜먹어볼까 했는데 사이드 메뉴에 누룽지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꺼려집니다. 마무리는 누룽지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 브랜드가 좀 근본인 것 같습니다. 맛도 그렇고. 다른 데가 좀 요새 발고 뭐 로제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누룽지까지 싹 하고 드셔야 되거든요. 자 누룽지에다가 딱 이 소스 국물을 싹 이렇게 붓는 느낌으로 네. 거기 이제 감자까지 남겨놓으셔도 돼요.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아 순서가 있어요? 네. 당면 먼저 먹고 당 먹고 누룽지랑 감자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 순서는 저는 참기 힘들어서 중간에 감자를 안 먹고 참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는 잘 못합니다. 그때 오이 드세요. 아 이런 집들은 잘 안 줘요 그리고. 아 맞다. 네. 맞지. 여긴 동치미만 주잖아요. 그리고 당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여자분들이 그 넓적당면을 엄청 좋아하시죠. 그렇죠. 넓적당면으로 무조건 바꿔서 시켜야죠. 네. 문화께 맞습니다. 네. 후보 7번 닭 한 마리 칼국수입니다. 육수에 닭고기와 떡, 칼국수 사료를 넣고 전골 형식으로 끓이며 먹는 음식. 찬성 의견으로는요. 새콤달콤 고추장 소스에 찍어서 양념 부추와 곁들어 먹은 후 진한 국물에 칼국수로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삼계탕보단 저렴하게 백숙 한 마리 먹고 칼국수까지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도 부족하면 국물에 밥 말아 드세요. 당육수가 진국입니다. 속이 해장되는 맛. 반대 의견으로는요. 국물 음식인데 끓여 먹어야 해서 국물이 너무 금방 졸아요. 칼국수면 넣으면 더 그래요. 이거는 리필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전 사실 서울 살기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 메뉴입니다. 삼계탕이랑 비슷한데 더 마이너하지 않나요? 진짜요? 이거 서울에만 팔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잘 먹는 문화를 몰랐는데 어쩌다가 먹어야 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다 약간 서울 구도심 쪽 근처에 몰려있더라고요. 그 동대문 뒷골목이 엄청 많은데. 서울에만 있구나. 다른 도시에서 이걸 굳이 먹으려고 했던 적은 없는데 서울에 보통 먹으러 오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서울 여행 왔을 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외국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집도 보면 꼭 일본 테이블이 있어요. 가보면. 자, 닭 한 마리 칼국수. 기가 막힌 맛이죠. 국물이. 맞아요. 이거는 계속 쪼려지기 때문에 계속 육수를 리필하면 거의 무한리필 음식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진짜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육수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후보. 네. 후보 8번 닭강정입니다. 닭고기를 기름에 튀긴 뒤 양념장과 물엿을 넣고 조리거나 볶아낸 강정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맵잔 조합이라 주기적으로 몸이 수혈을 원합니다. 아, 혈당이 안 좋다는 얘기죠. 얼마나 국민 음식이며 웹툰에 드라마까지 나왔을까요? 열성 야구인으로서 집관하면서 먹는 닭강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뼈 있는 치킨보다 순살 강정에 한 표요. 자, 반대 의견은요. 닭강정은 자극적이고 단맛이 강해서 먹다 보면 물려요. 양념치킨이 더 맛있습니다. 닭강정 위에 뿌려지는 땅콩이 이에 엄청 껴요. 겪어보신 적 없나요? 그런 건 겪어본 적이 없는데. 꼭꼭 씹어드세요. 닭강정을 마시나 보네. 닭강정 위에 있는 땅콩이 이에 낀다고요? 이를 안 닦나? 무슨 말인지. 이를 닦으면 되잖아요. 살짝 치아 사이가 조금 넓으실 수 있죠. 저는 라미네이터라 해가지고. 그렇군요. TMI네요. 죄송합니다. 먹다가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더 잘 먹기 위해서? 아니요. 연애병 걸려가지고. 보기 좋으라고. 자 그러면 비조, 삼계탕, 찜닭, 닭 한 마리 칼국수, 닭강정. 일주호터 씨가 죽음의 조라고 칭했던 비조. 일단 죽음의 조니까 탈락보단. 1위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1위요? 넘버원. 라디오인데. 죄송합니다. 모비완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1위요? 저는 1위. 닭강정 하겠습니다. 그래요? 닭강정이 1위다? 굉장히 의외네요. 저는 4위입니다. 진짜요? 네. 왜요? 2위에 껴서요? 좀 뭐랄까, 밥 반찬으로 먹기 좀 그렇고. 왜요? 네? 좀 달아요. 양념치킨에 밥 안 드세요? 양념치킨이랑은 좀 안, 양념치킨이랑은 후라이디치킨을 먹죠. 아, 그래요? 그때 이제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죠. 되게 양심의 가치를 많이 느끼시는 편이구나. 그럼요. 건강하게 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닭강정 같은 경우는 뭔가 밥을 같이 먹고 싶은 느낌인데 은근히 먹어보면 조금 달아서 단단 조합의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4개 중에 가장 좀 디저트에서. 뭔가 3개가 너무 헤비해서 뭔가 좀 가벼운 걸 골라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1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1위는 닭 한 마리 칼국수. 아, 닭 한 마리 칼국수요? 영혼을 위한 닭 한 마리 칼국수라는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약간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래요? 정확한 제목은 아닌데. 아, 진짜요? 영혼을 위한 닭 한 마리 칼국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가 오늘 배성재의 오른팔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 닭 한 마리가 꼴등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요? 오늘 오른팔에서 벗어나야 되나. 어떻게 이게 꼴찌죠? 왜, 왜, 왜? 뭘 잘못 드신 거예요? 어디 못 드신 거예요? 아니, 닭 한 마리 칼국수가 가장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뭔가 찾으러 가야 돼요, 이거는. 아, 관광지 음식 같은 느낌이다? 맞아요. 그리고 집 주변에 잘 없거든요. 뭔가... 일본 살아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뭔가 닭 한 마리는 오늘 나 닭 한 마리 먹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가야 되는 느낌이고 이 다른 세계는 주변에 뭐 먹을까 하면 삼계탕집 있고 주변에 찜짝집 있고 닭 강조가 뭐 시장에도 많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아... 그래서 조금 뭔가 정이 안 간다? 물론 먹으면 맛있죠. 그래요. 안 먹어본 사람도 있긴 하니까. 아, 그치. 이거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덟 가지 메뉴들 중에 가장 적게 드셔본 메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번 드시면 또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음식이긴 하죠. 저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왜요? 한 마리니까. 이름이 약점이 있는데. 아, 맞아요. 저도 찜닭도 요새 두 마리가 있는 찜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또 양이 많으니까. 아, 닭 한 마리 갈고 쓰러서. 그러면 2위는 뭐예요? 삼계탕이었습니다. 삼계탕. 네. 그렇군요. 아, 어렵네.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삼계탕은 여러분 그냥 닭 한 마리 사시고 그 육수팩 같은 거 있어요. 그거에서 그냥 푹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만들기도 쉽고 진짜 뭔가 몸이 좋아지는 맛이어서 저는 되게 건강식으로 좋다. 저도 삼계탕이 2위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저는 오라버니가 말씀하신 그 오이랑 함께 꼭 먹어보고 싶어요. 오이를 수북이 쌓아놓고 먹어야 돼요. 쌈장 찍어요, 안 찍어요? 쌈장이요? 네. 오이? 네. 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나. 근데 이제 보통 삼계탕집 좋은 데 가면 그 오이 같은 거나 오이고추 이런 거들을 고추는 고추시잖아요. 그냥 리필 무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셀프 바로. 눈치 보지 않고 수박이 쌓아도 돼요? 그렇죠. 계속 이모님한테 갖다달라고 하는 거 죄송하거든요. 맞아요. 많이 먹기 때문에. 맞아요. 갖다 줄 때 꼭 한 두 번씩 갖다 주세요. 넌 노이밭을 먹잖아. 라고 차단해 드립니다. 오이만 5만 원씩 먹을 듯? 아니고요. 그럼 일단 삼계탕은 그러면 4강 진출 0위? 네. 삼계탕을 일단 진출해놓고요. 찜닭이 몇 위예요? 3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찜닭, 그러니까 저희가 A조에서 닭볶음탕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서 찜닭은 좀 뺐어요. 아 그렇군요. 기적이 놀리긴 했는데 저도 찜닭이 3위이기 때문에 찜닭은 탈락 확정이네요. 아 그러네요. 1위와 4위의 싸움이 됐습니다. 아 또 그렇게 됐네요. 닭 한 마리 대 닭강정. 아하. 그럼 여기서 승점 관리의 차원에서 삼계탕이 1위가 되고. 네. 승점 관리. 닭 한 마리 칼국수와 닭강정. 네. 아하. 아 근데 찜닭도 아깝다. 찜닭이 A조에 있었다면? 맞죠. 봐봐요. B조가 죽음의 조 맞다니까요. 찜닭이 A조라면 닭갈비 눌렀을까요? 전 눌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닭볶음탕을 눌렀을 수도 있어요. 닭볶음탕 1위인데? 아 근데 뭔가 이게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어. 겹친다? 네. 겹친 느낌이에요. 저는. 뭐 한꺼번에 다 먹을 거예요. 4강에 오른 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너무 조합을 생각했는데. 아 우리가 못먹는구나. 항상 차림이 아니에요.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뭔가 부상으로 우리 차려주신 줄 알았지. 아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 그럼 조합을 생각할 필요 없네요. 회식이 아니에요. 회식 메뉴 쭉 누르는 거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회식 메뉴가 진짜 다양했잖아요. 그렇죠. 잘 시켰어요. 아하. 닭 한 마리? 닭강정. 아니 근데 오라버니 들어보세요. 닭강정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닭강정은 뭔가 이제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에 피클이. 이런 거 가서 닭강정을 딱 사가지고. 아 개미 꺼예요. 너무 달아요. 개미 아니요. 아니 사람 먹는 거 같아 개미 꺼라뇨. 개미 꼬인다고. 아니. 아니 뭔가 이제 닭강정은 우리 호불호 없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 이 닭 한 마리 카루스는 조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드하다. 아 올드하다? 살짝. 뭔가 술안주야. K푸드로 세계로 뻗어나갈 기세인데. 아니 조금 뭔가 술안주 느낌 아닙니까? 닭 한 마리 칼국수가요? 닭 한 마리 드실 때 소주 안 드셨어요? 안 먹어요. 진짜요? 이것만 먹으러 갑니다. 그래요? 이게 왜 술안주입니까? 그래요? 아니 뭔가 여러분이 닭강정도 술안주라고 하시는데 맥주는 좀 뭔가 술 느낌이라기보다 좀 가면 하루에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닭 한 마리는 나 오늘 술 마실 거야 이러면서 먹는 느낌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니요. 닭강정은 술안주 아니에요. 닭강정은 오늘 맥주랑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랑 마시는데 뭔가 오늘 하루 나 수고했어 이러면서 가볍게 라이트하게 마시는 느낌이라면 닭 한 마리는 자 오늘 회식이다 이러면서 먹는 느낌. 소주를 그런 느낌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 반주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올드하다는 거지. 반주는 대부분 조금 올드하신 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좀 위험바른인가요? 닭강정은 안주다. 아니 뭔가 남녀노소. 남녀노소다? 남녀노소. 쉽게 먹을 수 있다. 물론 건강식은 닭 한 마리죠 여러분. 닭강정에 맥주가 더 건강합니까? 닭 한 마리에 소주가 더 건강합니까? 닭 한 마리에 소주가 더 건강합니까? 근데 오라버니 아시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다. 왜 몸에 안 좋겠어요? 맛있어서요. 그 논리는 또 맞죠. 그쵸. 죽기 전에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닭강정이에요 닭 한 마리에요. 근데 가족과 같이 먹을 거야. 지금 닭 한 마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가족 옵션을 갑자기. 아 또 근데 또 영양면에서는 또 닭 한 마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닭강정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저트 느낌이고 닭 한 마리는 좀 식사 느낌이긴 하죠. 좀 건강한 식사. 그래요. 아 여러분들이 닭 탕후루라고요 이게? 닭 탕후루. 닭 탕후루. 그러니까 물려서의 그 글레이즈드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가 또 하필 아까 닭 탕후루 얘기했는데. 그 번쩍번쩍한 거 보면 도너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 당이네. 치킨 탕후루. 당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래도 삼계탕이 올라갔으니까. 잠깐만. 한상 차림이라고 또 염두에 두면. 자꾸 조합을 생각하게 돼요. 그림이 이쁘려면 강정이 가야겠네요. 월드컵 4강에도 각 대륙마다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그게 제일 이쁜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니폼도 색깔이 좀 맞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삼계탕 1위. 박강정 2위입니다. 삼계탕이랑 좀 겹쳐서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올아버가 좀 시부룩해 보이셔서 좀 많이 쓰이네요.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조 1위인 닭볶음탕 대 B조 2위인 닭강정의 대결입니다. 자 닭볶음탕. 뭐 닭도리탕이라고 하고 또 닭도리탕 자체가 언어 기원상 그냥 우리말일 수도 있다라는 학설도 꽤 많아가지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고. 닭도리탕. 자 닭볶음이냐 닭강정이냐. 아 미치겠네. 진짜 근본은 닭볶음탕인데. 이거 고민하려면 오디오가 좀 비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닭강정은 닭강정 시킬 때 뭐를 같이 시킬 수 있죠? 친구가 누가 있죠? 치킨무. 치킨무. 그리고 요즘은 닭강정이 좀 메뉴가 많아져서 파채랑도 같이 올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맛이 많아졌죠 요새는. 그냥 호라이드도 있고. 그리고 떡을 같이 튀겨줍니다. 떡을 같이 튀겨주는데 그게 또 좀 별미죠. 거기에 뭐 치즈소스도 뿌려주시고. 감자도 있고. 뭔가 베리에이션이 많다는 것 자체가. 베리에이션이요? 메인에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아하. 그런가요? 그렇게 치면 닭볶음탄도.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은데요? 닭볶음탕은 이미 한 가족이죠. 한 냄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다른 DC에 있는 사이드 DC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에다 넣은 겁니다. 이건 가족입니다 가족. 여기 감자와 파와 고구마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가족.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네요. 뭔가 그게 같이 끓여져서 같이 맛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들은 따로 튀겨져서 이렇게 버무려주는 것뿐이니까. 일단 돈을 닭강정 플러스로 뭘 먹으려고 하는 추가 메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닭볶음탕은 그것으로 끝이다. 공기밥만 몇 개 추가하면 된다. 한 개 아니죠. 몇 개요. 그렇죠. 그러네요. 약점이 있을까요? 닭볶음탕이. 닭볶음탕 약점. 네. 조금 비싸죠? 그렇죠. 생각보다 비싸죠. 사실. 사실 닭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원재료는. 그런데 그거 치고는 좀 비싸다. 3만 원대 아닌가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로. 그 집 특유의 어떤 소스 같은 것들도 있고. 양념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비싼 것 말고는. 여기 원래 반대 의견이 양념이 골고루 배울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괴로워요. 뭐 이 정도뿐이어서. 이름의 약점은 있죠. 이름 부르는 이름이 좀 분분하다. 이름이 두 개가 있다. 표기 통일이 안 돼 있다. 그렇죠. 닭볶음탕이냐 닭볶음탕이냐. 닭볶음탕 이름을 저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닭볶음탕을 옛날에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뭔가 공적인 자리라고 하나. 그럴 땐 닭볶음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닭볶음탕이 대체워처럼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볶나요? 닭볶음탕 만들 때. 볶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볶음이랑 탕이 같이 있으니까 좀 특이해요. 볶아서 탕으로 끓였다는 건지. 그러네. 제가 보기에는 닭조림이나. 조림은 조금 올드하는데요. 닭조림 올드하다. 왜 올드하죠. 아니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닭볶음탕이 표준어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금 제목에서 느껴지는 안 맛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닭돌이탕이 좀 더 맛있다고. 볶았다는 거예요. 탕으로 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돌이탕 하면 침고이는 정도가 다르죠. 그럴 수 있지. 닭돌이탕. 짜장면? 왠지 뭔가 양념이 굉장히 밍밍할 것 같죠. 같은 논리네요. 짜장면. 뭔가 이제 고춧가루 싹 뿌려갖고 먹으면 될 것 같은 느낌. 다르네. 달라. 그럼 닭돌이탕으로 마시죠. 그래요? 네. 뭐야. 진짜 자연스럽게. 이름 변경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좋아요. 개명하고 올라간다.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개명하고 잘 되는 선수들이 많아요. 닭돌이탕으로 개명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닭돌이탕 해놨다고 하시면 바로 집에 가야 될 것 같음이라고 하십니까. 좋은 집에서 잘하셨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좀 비교해볼 수도 있겠다. 닭돌이탕 해놨다. 이거랑. 닭강정 시켜놨다. 뭐가 더 설레요. 뭐가 더 설레요. 닭돌이탕. 아, 그래? 닭돌이탕? 네. 알겠습니다. 닭돌이탕 결승 진출입니다. 아니, 뭔가 엄마가 닭돌이탕 해놨다가 더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닭강정 시켜놨다. 그리고 닭강정 시켜놨다 뭔가 안 맞고. 닭강정 사와라? 아, 맞아. 보통 그렇죠. 닭강정 거의 인천 거에 줄 서서 사와라? 이런 느낌이라. 힘딪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드셔보셨어요, 인천? 거기 진짜 맛있죠. 까맣히죠. 거기 심포 맛있어요, 심포 시장에.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4강전. B조 1위 삼계탕과 A조 2위 닭갈비의 대결입니다. 자, 삼계탕이냐 닭갈비냐. 아, 여기가 오히려 좀 막상막하네요. 힘드네요. 네. 닭갈비와 삼계탕. 오라버지는 그 닭갈비, 치즈 닭갈비도 좋아하세요? 그럼요. 거기 면도 많이 추가하고. 아, 우동사리가. 우동사리가 둔 거. 아, 맛있죠. 괜찮고. 근데 이제 근본의 닭갈비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근본의 기본적으로 순살만 있는. 맞아요, 맞아요. 채소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고. 근데 순살도 닭다리살을 쓰셔야 돼요. 아, 다른 살은 조금 퍽퍽할 수 있고. 아하, 닭갈비 대 삼계탕. 네네. 삼계탕은 좀 평준화된 느낌 있죠. 맞아요. 3 대 삼계탕. 이런 색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는 3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해와에 있는 것도 유명한가요? 해외요. 아니, 해와. 해와동. 대학로에. 대학로에. 그 연땡. 네. 아, 거의 유명하죠. 거기 3대예요? 거기 3대에 들어가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 유명한 거니까. 전 개인적으로 넣습니다. 거기가 워낙 대학로 쪽에서 연기하시는 분들이나. 맞아요, 맞아요. 또 서울대병원 환자분들. 환자 가족분들도 많이 와서 드시고. 거기 맛있어요. 음, 그거 유명하구나. 음, 아하. 근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삼계탕은 배달해서도 종종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닭갈비는 배달해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요. 뭔가 그 손 데이기 좋은 큰 철판을 먹어야 돼. 그렇죠. 느낌이. 좀 그런 느낌. 그리고 양배추가 마지막에 남으세요? 닭이 마지막에 남으세요? 닭이요. 진짜로? 네. 양배추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일단 마지막에 엔딩 요정. 아, 좀 맛있는 거 남겨놓는 스타일이세요? 그렇죠, 엔딩 고기. 그걸로 끝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닭갈비가 생각보다 쌈을 싸서 먹어도 맛있어요. 음, 맞아요. 원래는 숯불 닭갈비 같은 건 쌈 싸 먹는 음식이고. 베리에이션이 좋죠. 자꾸 아까 유식한다고 한 단어 계속 돌려 쓰시는 것 같은데. 영어를 좀 섞어서 쓰면 굉장히 좀 지적인 느낌을, 뉘앙스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딴 메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적 허영심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적 허영심. 싸 보인다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가짜 인텔리. 먹텔리, 먹텔리. 저는 조심스럽게 닭갈비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계탕은 제가 어쨌든 40여 년을 살았는데 닭갈비도 많이 먹고 삼계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닭갈비는 물론 춘천이 맛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먹는다고 그렇게 막 먹고 나서 아, 여긴 별루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삼계탕은 전국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데 삼계탕을 먹었을 때 약간 별루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깍두기 때문입니다. 삼계탕 깍두기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 없죠. 안 되죠. 그런데 깍두기의 퀄리티가 은근히 베트맨 앤 로빈이거든요. 아, 맞아요. 로빈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집마다. 아, 저는 겉절이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겉절이도 좋죠. 그런데 뭔가 그게. 맞아. 아, 이거가 좀 아쉽네 라고 생각하는 집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정해요. 석박지, 깍두기, 헛절이. 닭갈비는 이거 닭갈비만 맛있으면 되는 건데 삼계탕은 그 김치들이 맛이 없으면 기분도 나빠져요. 특히 이제 삼계탕집들이 김치 그쪽이 맛있어야 된다는 건 알긴 알아요, 당연히 기본이. 그런데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서 지나치게 맵거나 지나치게 달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너무 긴장을 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는데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감에. 그렇죠. 지식의 저주랄까? 네, Curse of Knowledge. 그래가지고 삼계탕 자체는 죄가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한테 힘을 조금 더 조절을 못하다가.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Curse of Knowledge라고 좋은 단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유식해 보이고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유식한 점이 엿기 없다고 하시면서. 솔직히 여러분도 살짝 설득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논리적연하신데요? 닭갈비는 그래도 결국은 닭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인이 화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밥을 볶으면 거기다가 현미밥을 볶든 흑미를 볶든 콩밥을 볶든 어지간한 퀄리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삼계탕 국물. 아, 좋다. 그리고 닭다리 하나 쏙 뽑아 먹은 다음에 하면서 깍두기를 입에 넣었는데 어, 좀 달다. 이러면 약간 깨요. 마무리가. 아니, 그리고 삼계탕은 삼계탕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고르자면 인삼이나 대추인데 이거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데 닭갈비에 들어가는 야채는 파나 양배추인데 이거는 다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따지면 닭갈비가 훨씬 낫지 않나. 닭갈비 올릴까요? 네, 닭갈비 올리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닭갈비 결승진출입니다. B조가 죽음의 조라고 했는데 A조에서 다 올라가는데. 그러네. B조 죽음의 조 맞아요? 아니었구나. 죽음의 조라는 게 원래 실력이 비슷한 조들끼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하니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논리적이어서 하시지? 지적인. 지적인 돼지. 지대. 뭐야, 거꾸로잖아. 아, 진짜 웃기다. 전 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대입니다. 이제 돼지라고 못 놀리세요. 지대라고 하십니다. 지대라고. 지대지라던데요? 고영우 지대지. 아, 진짜 웃기다. 자, 그러면 닭돌이탕 대 닭갈비. 재대결이네요. A조에서 한번 붙어서 1, 2위가 갈린 적은 있었는데. 네. 맞대결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1, 2위를 차지한 거였죠. 맞죠. 네, 닭발이 일단 탈락한 뒤에 전기구이 통닭이 이제 탈락을 하고 했던 거고. 이건 리턴 매치라기보다 사실상 첫 대결입니다. 닭돌이탕 대 닭갈비. 닭돌이탕 대 닭갈비. 아, 참. 이건 사실 라면 사리를 좋아하냐, 우동 사리를 좋아하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닭볶음탕은 이제 라면 사리를 넣고, 닭갈비는 우동 사리를 넣고. 저는 우동 사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울어버리는데요. 저는 라면 사리. 아, 진짜요? 우동 사리가 이제 좀 굵은 느낌은 있는데, 면발이. 라면의 그 꼬들꼬들한 곡선들. 곡선들이요? 입술을 통과해서 이렇게 후루룩 들어갈 때. 그런 식이면 우동 사리도 매끈한 직선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매끈하게 들어가요. 부드럽게 슉 들어가는 거죠. 약간 노잼이죠. 베레이션한 거 좋아하시니까. 히그윈이잖아요, 히그윈. 약간 재미가 없지 들어가죠. 그렇구나.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는 느낌 있습니다. 변하고 좋아하시는구나. 우동은 노잼이다. 진짜로? 네. 우동이 노잼이다. 나 서운하네. 자, 닭볶음탕, 닭갈비다. 네. 저는 사실 닭갈비 쪽으로 조금 기울었거든요. 오히려 A조 2위였는데. 왜죠? 뭔가 닭볶음탕은 좀 술안주 같아요. 술을 꼭 먹어야 어울린다. 뭔가 느낌이. 그리고 닭볶음탕, 닭볶음탕은 좀 잘하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닭볶음탕을? 네. 뭔가 엄마가 해준 거 아니면 뭔가 맛있는 음식점을 찾은 적 있나. 이런 닭볶음탕 전문점이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 닭갈비집은 엄청 많은데 닭볶음탕집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가야겠네. 저쪽 가양동 말고도 아, 다른 데도 많나요? 두어 군데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아,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그렇죠. 아, 곱볶음탕으로 다시 많이 생겼다고? 아, 맞네. 아니, 그, 네. 맞아요. 곱창으로 닭볶음탕 해서 곱볶음탕집이 있어요. 많아졌더라고요. 배달음식도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그거 봐, 여기서도 이름이 곱볶음탕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네. 아, 닭도리탕이냐, 닭갈비냐. 일단 매콤한 맛으로 보면 둘 다 그냥 동점, 그렇죠? 네. 닭갈비가 좀 더 달죠? 세부스텟으로 보면. 네, 세부스텟이요. 세부스텟이요. 그렇죠. 둘이 거의 매콤 그런 느낌으로는 동점. 식사 후 탄수화물 섭취 마무리도 동점. 아, 완전 동점이죠. 엄 대 엄. 네. 민첩성은 어디가 위일까요? 민첩성이요? 민첩성. 반응속도. 반응속도는 아무래도 철판이 크기 때문에, 닭갈비가 아닐까. 닭갈비 은근히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나요? 진짜요? 식힌 다음에 은근히 좀 짜증나는 느낌 있어요. 10분 정도 소요되는 느낌? 입에 먹을 때까지? 그래요? 닭갈비는 이제 올려놓고 해주시는 할머니나 알바분이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맞아요. 자리를 떠나시는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시더니 아직 드시면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 건드리면 화내세요. 두 번 정도 만류하는. 그게 이제 약간의 그거고. 요즘 닭볶음탕은 거의 끓기만 하면 드셔도 됩니다라고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첩성, 반응속도에서는 닭볶음탕이 좀 더 오게 있다. 저는 민첩성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먹는 사람이 민첩하게 먹을 수 있냐. 닭갈비는 철판이 크기 때문에 민첩하게 쏙쏙쏙 거면서 닭볶음탕은 좀 깊은 소치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남이랑 먹으면 이렇게 국자랑 퍼가는 시간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민첩성에 있어서 닭볶음탕의 약점이 그겁니다. 혼자 먹지 않고 여러 명이랑 같이 먹으면 또 줘야 돼요. 니들이 알아서 또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국자를 갖고 있는, 국자 가까운 사람이 꼭 국자랑 앞접시를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앞접시를 여기서 니들이 알아서 먹으러 이제 배분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그렇죠. 국룰이 아니죠. 그리고 이상하게 식당 이모님들이 그런 그릇과 국자는 꼭 제압해 주세요. 아, 맞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밥을 시켜도 제압해 주시고. 맞아요. 내가 안 시켰을더라도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 입장에서 조금 힘들다. 그렇죠. 두 명이서 먹어도 안 이상하거든요. 근데 뭔가 닭볶이탕 먹으러 갈 때는 세네 명은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래요? 좀 그렇지 않나? 좀 뭔가 비싸서 좀 큰 음식인 것 같아, 뭔가 저한테는. 외식 음식? 외식이다? 어. 그건 공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명이 가도. 아니, 오라버님 잘 먹으시잖아요.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가격 차가 좀 나나요? 날 것 같은데요? 닭볶이탕이 그래도 한 1.5배 정도 더 비싸죠. 어, 그럴 것 같아요. 1.5배, 2배?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나요? 고민되네요. 어떤 분이 그래서 요리로 가치가 있는 거다, 닭볶이탕은. 되게 고급진 말씀하셨어요. 아이디도 냉정한이에요. 냉정한 X구나. 냉정하지 않다는 건지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깐요. 근데 진짜 비슷하긴 하다. 뭔가 그 음식 순서가. 결국 한식 대결이죠, 한식 대첩. 네, 맞아요. 한식 대첩인데. 딴지를 하나 건다면. 한식이라면 그 소리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죠? 울벅. 아, 맞죠? 닭갈비는 그 소리가 안 나오죠? 아, 맞네. 그치, 닭갈비는 그 하는 소위가 없죠. 그리고 뭔가 반주 음식이 좀 더 친숙하잖아요. 닭갈비도 근데 소주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안 주죠, 사실. 그래요? 90년대 학번들은 압니다. 아, 제가 너무 학생 때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 나 진짜 이건 어렵다. 뼈작가님은 개인적으로 뭘 더 좋아하세요? 아. 애쭈도 조금 빈약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반경 10km 내 입이 제일 짧은 수. 아, 그렇죠. 그나마 한번 골라봤습니다. 닭도기. 어, 진짜로? 어, 이유가 혹시... 닭갈비. 국물 있는 게 더 좋아하세요. 오, 의외네요. 예. 알겠습니다. 뾰론조사. 아, 또 국물 없으면 식사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 그렇긴 하죠. 어, 그런 의미에서. 아, 이거 고민되네. 아, 근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춘천 가서 닭갈비를 먹고 왔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명동? 춘천에 명동 골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닭의 CR이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달라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닭갈비를 좀 기울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닭갈비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요. 아, 거의 테스트도 하시던데. 어? 거기 제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닭도리탕, 아니 닭갈비 이거 레토르트까지는 아니어도 그 밀키트 세트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미리 해보고 오라고. 아. 와, 미리 해봤는데 집에서 저는 닭갈비가 나오는 거에 너무 감동을 했었습니다. 어, 그 맛이 났나요? 나중에 이제 그걸 미리 먹어보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 그 특집을 하는 거라 나중에 먹었는데 그냥 둘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꼭 철판이 아니어도, 프라이팬이어도 맛있다. 닭도리탕은 원조가 어디입니까? 지역. 모르겠네. 어? 지역이 없네. 닭갈비는 춘천. 아, 맞네. 손흥민의 고향. 그렇죠. 춘천이 뭐 케이블카도 생기고. 아, 그렇죠. 손흥민 축구교실도 있고. 아주 명물 도시예요. 네. 뿌리 음식. 아, 그러네. 아,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네요. 그러네요. 아까 그 댓글 다신 분이 여기서 또 힌트가 되네요. 아니, 닭갈비 동상도 있더라고요, 춘천에. 아, 닭갈비 동상은 어떻게 고기가 동상이에요? 닭이 동상이에요? 닭이. 닭이 파랑 감자가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귀엽게.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더 잔인하죠. 그런가? 곧 죽을 애한테 웃으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귀여운 닭 캐릭터였어요. 아, 그렇군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닭도리탕은 근본 없다. 전국구라고 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아, 닭갈비. 아,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는데 거기 토트넘의 상징이 닭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혹시 토트넘 닭 모양 본따서 춘천에서 닭 동상 만든 건가? 아, 그 색깔 그 모양 아니었는데. 아, 그 모양 아니었어? 네. 네. 우리 손흥민 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요. 자, 결과는 광고 듣고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닭 동상이 진짜 다르게 있네? 응, 귀엽죠? 만화 닭이야? 아니면 그냥 생닭이야? 아, 이거 잘 안 볼 텐데 이렇게. 저것도 있고 또 다른 캐릭터도 있는데. 아, 그래요? 응. 저거 진짜 닭이구나. 아, 진짜 닭인데? 전 무슨 케이블카 타러 가서 봤어요. 치킨... 그... 마스코트 같은 거 보면 닭이 닭을 막 들고 먹잖아요. 심지어 닭이 앞치마 메고. 황소가 막 스테이크 들고 있고. 맞아요. 오늘 최고의 당유리 월드컵 1위! 일주호트님이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당유리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닭갈비입니다! 와 닭갈비! 닭갈비가 치열한 월드컵이었어요. 네.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쯧쯧쯧시라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고향 춘천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토트넘 드디어 유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짝짝짝짝을 친 거래요. 쯧쯧쯧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무 부정적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먹대컵 같은 데서는 항상 지지하는 다른 후보가 있었더라도 하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먹드컵의 행복한 부분이죠. 오늘 저녁은 닭갈비 어떠세요 여러분? 케인 없으니까 귀신같이 우승했다. 케인 있었으면 안 골랐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무관귀신 케인.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갈비 식사 이용권을 보내드리고요. 닭갈비 아닙니다. 네.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세요. 야 이거 선물이 닭갈비 식사 이용권이었으면 완전 조작 승부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날뻔했네요. 세해질 뻔했네요. 자 오늘 먹방 월드컵. 다음 주 예고는 없는 거예요? 다음 달 외고? 아. 아직 메뉴는. 메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희가 회식 메뉴로 또 돼지갈비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갈비 갈비 갈비로 좀 이제 또 제가 원래 배 뒤에 오른팔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배송제에 갈비뼈가 돼요. 네.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주워터님은 한 달 뒤에 다시 한 번 맛있는 토크를 나눠보겠고요. 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양콩코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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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면 다 두 개 하세요. ну 두 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단돌이 탄이다 땡기긴 한다. 땡기하고 나니까. 뭔가 밥 같은 거 단돌이 탄이가. 단돌이 탄에다가… 전원주씨 웃음소리 닮았다는 것 같은데 갈비뼈 이렇게 할까요? 이건 립이잖아 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